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선우 진우합니다. 입학 축하합니다. 우리 어머니 열심히 일하시네. 수영은 지금 수영 갔다와서 배고파고 허기진 강아지 두 마리와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. 엄마가 맛있는 거를 제가. 맛이 없다가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. 폭죽 준비. 폭죽 빨리 폭죽. 하나 둘 셋. 조금만. 애기들은 물을 드시고요. 어머니 한 말씀 하십시오.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. 모두 건강하고 하하 운동과정 됩시다. 네.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여기는 지금의 좋은 Kon conc입니다. 왼손. 잘 모르겠고 말했어요. 수 greedy' 멈추린****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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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한발 또 올려 그쪽 발 올려 또 사나이 남자 도전 사나이 꼬마 떨어질 뻔 했어 사나이 꼬마 떨어질 뻔 했어 사나이 꼬마 떨어질 뻔 했어 성공 죽어 기초비 샤비는 영어로 보지? 샤비는 영어로 보지? 어, 8인데? 영어 물을 받을 수 있어? 오케이 물을 받을 수 있어? 누구야? 너가 죽였어! 나 죽였어 먹기 샤비의 선수토리 생일줄 축하합니다. 빨리 불어 이사노. 빨리 불어. 계속 힘들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한 시간에 공부를 하되 집중해서 집중을 해서 끝내버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메마리밖에 없나?